김영아씨 요즘 제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서울 주간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갈까 아니면 취소할까 하면서요 샘도 나겠네요 누구네 집은 서울 주간에 가족이랑 해외여행도 가는데 하면서 말해요 아니 근데 왜 고민이래요? 글쎄 남미 쪽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소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 부부가 안되겠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나요? 남들 보란 듯이 가족 해외여행 가기로 해놓고 왜 못 간대요? 요즘 남미 쪽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는 또 임신 중이구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소두증 아이 나왔다고 브라질 멕시코 그쪽 요즘 아주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래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동남아 지역에도 있다니까 동남아 여행하는 분들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모기에 물지 않아야 하고요 그렇게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모기알 하나라도 따라와 봐요 그러게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가 발생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 여름이 되면 숲이나 등산 갔을 때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꼭 이집트 모기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우리 숲에 있는 흰줄 숲 모기에 물려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 명절 주간에 미주 지역에 가시는 분이나 동남아 가시는 분들 특히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모기 정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고사 소리를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선고사 소리에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너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그 시안한 소리를 들었네 아유 광대 당나귀기가 열렸구만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설 명절 앞두고 말이야 그 개인 택배에 인터넷 예약 그 제안하고 있잖아 우체국 가서 접수하면 된다는데 아 글쎄 개인 택배는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가 안 받는다잖아 근데 설날 아침에도 택배가 된다 접수를 받는다 아니 그런 택배 회사가 어디 있다고 아니 그런데 버젓하게 유명 택배 회사라면서 접수만 하세요 그런다면 아 그게 정말이라면 택배 예약하지 근데 회사도 가짜 선물도 가짜 뭐 택배도 사기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기를 쳐 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떡할 건가 전화번호는 아는데 말이야 전화번호는 아는데 그 주소를 몰라서 선물을 못 보낸다 가진 거는 전화번호뿐인데 주소는 모르고 선물은 또 보내야겠고 그때 전화번호만 주세요 주소 찾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선다면 아 반갑지 근데 그런 택배 회사가 어디 있어 회사도 이름 있는 택배 회사라 믿거니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를 보냈는데 만일 항의 전화가 왔다면 선물 보냈는데 항의 전화라니 아니 그러니까 귀중품 파손주의라고 써진 그 상자를 받았는데 그 속에 벽돌이 들었다면 아니 아니 그냥 정남이강야 3만 2마리나 떨어지지 택배 간다면서 주소 확인한다면서 휴대폰에 악성코드 신고서 나도 모르게 은행에서 돈을 빼내간다면 아이고 간 떨어져 그 택배 소리 그만하자고 아이고 여보게 택배 간다고 전화하더니 그 조국모의 아이가 납치됐다 아이한테 전화했더니 깜깜 무소식이야 야 이거 진짜구나 싶을 때라면 아 멀쩡하나 이 전화가 왜 불통인데 아 글쎄 아이 전화번호로 휴대폰 잃어버렸다 통화 정지를 시키면은 전화 걸어도 불통이잖아 아이고 그러면은 진짜 납치됐구나 난리 나지 그래 그때 은행에 돈 넣어라 아 이러면은 신고부터 하면 되잖아 아 참네 아 옆에서 엄마야 불러대는데 신고를 해 어? 서울 명절 전에 택배 사기 납치 사기 이런 일 생기면 자넨 어쩔 땐가 아 어쩌기나 전화 꺼야지 아냐아냐아냐 귀 막을래 귀 귀 네 서울 제수국 가운데서 불사 제석거리를 김우감 외 여러분의 무가와 바라지로 함께 했습니다 서울 명절을 앞두고요 폭주하는 택배 물량 때문에 인터넷 개인 접수를 제한한다고 하죠? 네네 그렇죠 어쨌거나 택배를 사칭하면서 벌이는 각종 사기나 스미싱 조심해야 할 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송물 주소를 확인하면서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위치한 거 30분 안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아차 하고 속았다 싶을 때는 30분 안에 취소해야 하고요 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영조 때 세계및 민막 군정보고서입니다 네 영조 시대에 지금 같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군정보고서를 올렸다는 거군요 네 오늘 잠시 돌아볼 사안은요 경기도 오산군영에서 영조대왕에게 올라온 군정보고문인데요 네 네 영조 34년인 1758년 설 명절 전에 생긴 지역의 군영 문제였죠 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오산군영이 울린 군정보고문을 보면은요 도망을 갔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200여 명이 넘는다고 나와있네요 네 네 그런 사안을 당시 말로 민막이라 했거든요 네 민막은 백성들 민생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오산군영에서 파악한 군역에서 있어서 민생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는 걸 엿볼 수 있었죠 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도망을 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200여 명이나 된다 근데요 이게 꼭 오산에서만 생긴 일은 아니겠죠 네 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반 자재는 군대 소집을 회피했고요 세금마저도 내지 않고 그 부담을 양민들에게 넘겼던 겁니다 네 영조 때 오산군영에서 울린 보고문을 보면은요 네 가구 호수는 2800호인데 군대 소집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 또 공동으로 일해야 하는 작업에 나가야 할 가구 수는 560여 가구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산 지역구 2800호 중에 군대 소집령에 나갈 의무가 있거나 지역 공사나 또 노역에 나갈 의무를 가진 가구 수는 560가구밖에 안 되라는 거죠 예예 뭐 군역을 면제받거나 다른 명목으로 빠져나갔거나 아무튼 영조 34년인 1758년 설 명절 직전에 오산 쪽은 비상이 걸렸겠군요 아 그러면 네 네 도망간 사람들 붙잡아야죠 군역에 해당된 사람들 징집해야죠 또 군역 대신 세금 낼 사람들이 이 세금을 좀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요 총 가구 수에 비해 군역 대상 가구는 턱도 없이 찢고 또 도망간 사람은 많고 해서 당장 세금은 충당해야겠고 네 네 네 세금 내게 할 사람들 눈 씻고 봐도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이러니 오산군영에서 긴급 보고문을 작성해 올렸던 겁니다 당시에 해결책을 찾긴 찾았네요 네 네 군역 대상자를 확보할 길이 있다 이들이 징집 돼서 나가거나 징집 대신 세금을 내거나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네 누구였을까요 네 당시 오산에서 군역을 면제받거나 또 세금까지 면제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는요 양반 중에 무슨 공신의 후손이다 해서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록에 보면 명색이 원종 공신 후손이라는 자들이 충의귀에 올라간 공신의 후손을 내세워서 군역에 빠지고 세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6대 7대 지난 후손들이라며 빠지는 이들을 찾아내서 군역과 세금 징수를 시켜야 이 세 밑의 주민들도 다소나마 마음을 풀고 설을 셀 것입니다 네 영조 34년 설을 앞둔 그때도 군대 징집이나 세금을 남을라라 했던 부류들이 지탄을 받았고요 그들 대신 양민 노비들이 벌충했다는 겁니다 에이구 그러네요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네 지도층 부유층의 사회봉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고전사랑방 영조 때 군정보고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회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신캐동의 소리와 연주로 검은고 병창 적벽과 가운데서 세타랑 대목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다실뿐 치치폭폭 삑삑 자 체험열차 지금 달리는 구간은 운전자들이 한번 달려보고 싶은 길 무한속도 구간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아직 운전면허 못 따신 분들 계신가요? 특별히 속성면허 번개면허 체험해 보실 분 번호표 뽑아주세요 아 저 저 제가 1번 뽑았는데요 번개면허 정말 가능하나요? 바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중국인이라 한국말을 더듬거리는 건 아닌가요? 아 저 원래 그렇고요 제가 바쁜 관계로 운전면허가 없걸랑요? 아 네 운전면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장 빠른 게 하루 반짜리가 있는데 도전해 보시겠어요? 하루 반이요? 도전? 이렇게 밟으면 가는 건가요? 아 네네네네 처음에는 살살 밟으시고요 아 배짱이 부족하네요 술 마신 건 아니죠 지금? 아 네 술은 안 했고요 아 핸들 꺾으면 되나요? 아 네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가기 꺾거돌기 되고 있죠 아 지금 교차로 신호등은 잘 보이는 거죠? 아 네 그 저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고 이상 없나요? 아이코 이건 뭐나요? 끼워들기입니다 끼워주세요 어머 아니 지금 밀어붙인 건가요? 아 그 저 건방지잖아요 깜빡이도 안 했거든요 보세요 쫓아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쫓아와서 삼단봉으로 꽝꽝 때릴 수 있거든요 어떡할래요? 해결 못하면 감점입니다 아 이것도 면허시험 들어가나요? 아 양손 번쩍 들었는데 아 뒤차가 알았다고 빠져나갔어요 자 이번 구간은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아 속도속도 속도부터 줄여야죠 이래가지고 하루 반만에 면허 따겠어요 아니 왜 안가요 또? 학교 앞 등교 길이잖아요 등교 시간까지 기다려보려고요 이러면은 하루 반에 면허 못답니다 자 자 밟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직각 주차 한 번에 해볼까요? 이렇게 핸들 꺾고 뒤로 밀면 되나요? 너무 돌렸거든요 직각이요 직각 아 이러면은 평행 주차입니다 이거 이거 실격이에요 직각으로 밀어 넣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뒷걸음질은 자신 있거든요 저 오라이 오라이 그 해주시겠어요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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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정지 정지 여기서 정지요 아 평행 주차잖아요 주차장에서 이러다가는 벌금 내고 사진 올리고 문매 맞아요 자 다시 출발 아 저기 시계 보세요 하루 반 됐네요 저기 운전면허 주세요 운전면허요 네 상하골 상사디아 1부 끝곡으로 박수관의 소리로 동해뱃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면허 못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 면허를 따자 하시면서 지금 막 몰려든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몰려든다고 그러네요 요즘 자동차 운전면허 너무 쉽게 딴다 소리가 나와서 맞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말이죠 이틀이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면허를 딴다 이게 소문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 만에 면허를 딴다 참 그렇게나 말해요 아니 근데 이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시키면 우리 교통문화질서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 아무래도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실기뿐이 아니라 이 보복 운전 방지나 또 운전자 매너 교육도 더욱더 강화됐으면 싶어요 정신교육 같은 거 좀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들 면허 딸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죠 1차 필기시험 2차 기능시험 3차 도로 연수까지 해가지고 몇 수씩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10수 20수 이렇게 했었거든요 더욱더 좀 강화되어야 됩니다 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Q.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TV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제주의 전통음식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할망하르방의 배지근한 구슬로 불어낸 제주 전통음식 20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빙떡과 콩죽 등 자연 밥상을 통해 제주의 농사 풍경과 의뢰, 신화, 목축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할망하르방의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옛 추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허남총 박물관장은 앞으로 이 책이 학생들의 지역 문화교육 교제나 문화관광 홍보 교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활동 자원봉사자인 문화재 지킴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2016년 문화재 지킴이 교육 운영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문화재청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또는 기본과 심화교육을 모두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된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며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국악공연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 체험형 국악 퍼포먼스 꼬마광대전이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열립니다 연희단 팔산대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1395년 나라님의 어명으로 경복궁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리틀 팔산대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국악기반주와 장단, 추임새를 통해 첩첩산중 한양가는길 이야기를 신명나게 전합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새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웠던 솟대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을 품은 새 솟대, 솟대조각가 황동현 초청전시가 오는 2월 26일까지 인천중구 한중문화관 별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마을 지킴이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솟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황동현 작가의 솟대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직접 솟대를 제작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문화사업팀 전화 032-760-78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입춘을 맞아 개최하는 3시 행사에서 입춘첩 붙이기 시연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3시 맞이 반가운 시작 입춘 행사는 오는 2월 4일 열리며 입춘첩 붙이기 시연은 낮 12시부터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각각 1명씩 2명을 모집하고 선발된 어린이들은 한 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글귀 입춘첩을 대문에 붙이는 시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연자 모집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옥협동조합은 전통문화 보존과 같이 공유를 위해 2016 한옥모형 제작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건축분야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 팀당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기존 문화재나 전통 한옥 중 하나를 선정해 모형을 제작하면 됩니다 1월 한 달간 참가 등록을 하고 4월 15일까지 모형 작품 설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선팀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고 당선작은 북촌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한옥협동조합 마당에 전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옥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진시가 젊고 활력 넘치는 합덕과 세계 속의 전통문화 도시 소홍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했다죠? 네네 새해에 나온 당진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당진시는 올해 합덕역과 도심 개발 사업이 상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젊고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네 당진의 합덕역을 새로운 내류 교통 중심지로 이끌어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네 올해 당진의 구상 중에 하나인데요 당진시 송화급 쪽을 보면요 당진엔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만들어보자 네 올해 당진시가 내세운 새해 구상인데요 송화급 기지시 1원에다가 송화문화스포츠센터를 세운다고 합니다 네 바로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후속사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당진시의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 일은 올해 당진에서는요 첨단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네네 수출용 쌀 재배단지도 확대를 해서 농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 거기에 첨단 시설에 원예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당진 대호 간척지에 수출 전문 첨단 시설 원예단지를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주변 발전소에서 나온 온수를 시설 원예단지로 보내는 이 관로매설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거죠 네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온수를 시설 원예단지로 보내서 수출 전략 품목인 토마토나 파프리카 꽃들을 재배하겠다는 그 야심찬 구상을 내놓은 당진시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의 온수를 활용했을 경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략 품목 수익률이 14%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당찬 구상으로 점꼭 활력이 넘치는 당진 그리고 전통문화가 빛나는 도시로 가는 당진이죠 네네 자 첨단 시설 원예단지가 있는 당진의 2016 새해 구상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남도 당진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당진 논매는 소리를 윤병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생각을 할수록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삼팽자가 어찌 했는지 만나보실까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곡수를 찾은 삼팽자가 곡괭이 하나 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을 수밖에 참네 도망치다 들킨거지 그래 곡수님 말이 맞아 멍청하기는 아니 뭐 신선이나 됐으면 아니 그런 생각을 하다니 아이고 그래도 용하지 곡수님 아니었으면 그 말만한 일팽이 몸팽이 지금도 막 나서서 쉴 새 없이 그냥 종알됐을 텐데 왜 왜 나는 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뭐 뭐 뭐요 이건 아니 조용하다 싶어서 갔구나 했더니 이 목소리는 그래 생팽이다 생각하는데 생팽이가 있어야지 이거 안 보이나 곡괭이 들고 가는 거 뭐 흙은 아무나 파는 줄 아나 누구 땅을 팔 건데 종살이 가구는 됐고 손바닥 많은 땅도 없으면서 곡괭이를 들어 신선이 되겠다면서 신선 치워 그만해도 일 없다고 그러니 좀 내비둬 맞다 그래 그래 일을 만드니까 일팽이가 나서서 종알됐지 근데 일팽이한테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해가지고 일팽이를 쫓았단 말이지 흥 그러면은 이거는 일이 아니고 뭘까 아니 이것들이 또 일 없다는데 내 몸뚱이 그냥 내비둬 배고파도 냅둬라 아파도 냅둬라 했는데 헌데 어떻구나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많은 당신 이러니 내가 알려야 하잖아 오늘 삼팽자가 생각도 없이 곡괭이를 들고 가더라 땅 한 뼘 없는 주제에 뭘 파려고 헤헤 참 내가 겨우 마음 잡았는데 그래 원희야 하늘에 고하든 황천에 고하든 네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이리 살겠다는데 곡괭이 하나만 생각하겠다 이런 일이 생겨도 이런 무슨 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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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사람들은 아니 왜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저놈이다 잡아라 꼼짝 마라 이놈이 왕릉을 파헤치고 부장품을 빼돌리며 밀었다 왕릉을이요? 아니 지가요? 저놈의 곡괭이가 정자물이다 단단히 보박해서 끌어내라 예 나리 이놈이 틀림없습니다요 신고한 사람도 이쪽으로 갔다 했습니다요 너 이놈 속히 말하거라 왕릉 부장품 누구에게 빼돌렸드냐 다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왕릉을 훼손한 죄로 즉시 참수할 것이다 일당이 누군지 어떤 놈에게 부장무를 넘겼는지 어서 말하지 못할 것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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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생사람 잡는 일이 옳습니다요 아이고 나는 왕릉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이건 곡술님이 준 곡괭이 옳습니다요 아이고 네 그 새꼴의 삼팽자입니다요 소위는 곡술이라 공범이 있구나 여봐라 곡술이라는 놈도 끌어오거라 삼팽자 네 놈은 왕릉을 훼손하고 부장무를 훔쳤다 신고한 사람도 여럿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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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세꼴의 알아보시라니까요 아니 왕릉을 팠다니요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참수할 것이다 왕릉 부장무를 어디에다가 빼돌렸드냐 어떤 놈에게 넘겼다니 아이고 아이고 저기 나리 아이고 곡술님을 데려오면 이 곡괭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요 곡술님 말입니다요 아 그렇구나 곡술과 짜고서 그 집에서 곡괭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왕릉을 몰래 팠다 그 곡괭이는 곡술래 것이란 말이지 아이고 예 저 오늘 그 집에 있다 왔으니 알아보시면 아실 일입니다요 그러냐 공범 곡술을 잡고 새꼴에는 네 공범이 또 있으렸다 여봐라 새꼴로 달려가서 삼팽자와 친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드려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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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난리십니까요 난리? 네 이놈 아이고 아이고 난리는 누가 냈는데 난리라니 하면은 곡괭이를 들고 왕릉 주변은 왜 왔는데 이건 능참봉이 괜히 널 지목했겠느냐 헌데 이놈아 난리라니 아이고 나리 아이고 이쪽에 왕릉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요 이 곡괭이로 남의 땅이라도 파서 그냥 살아볼까 해서 받아온 곳인데 아이고 이쪽이 왕릉 땅이었다니요 뭐라 이 곡괭이로 남의 땅이라도 파서 살아 어 그래서 왕릉 땅이었더냐 아이고 아이고 나리 이놈이 생각없이 그 왕릉 주변에 곡괭이를 들고 지나간 건 이놈 잘못입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 곡괭이 왕릉 땅에 그 한 점이라도 묻어있는지 말입니다요 네 육자배기를 조공예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가운데 생각을 할수록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거참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네네 곡술한테 받은 곡괭이를 들고 돌아오던 삼팽자가 난데없이 포절들에게 체포됐는데요 하필이면 그 지역에 왕릉을 파헤친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네 겨우 마음 잡고 곡괭이 하나 들고 흙이라도 파서 먹고 살겠다는 삼팽자 꼼짝없이 왕릉 도굴꾼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삼팽자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지요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남이장군 대제 찾아볼까요 네 서울에 전해오는 향토 문화재인 남이장군 대제는 지금도 용산지역의 민속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대로 남이장군은 서울 용산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해마다 10월 초하룻날 대제를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이장군은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워서 세조대왕의 총애를 받아 26살에 병조 판서에 올랐지만은 유자광 일파의 모함으로 애석하게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 남이장군 원원을 달래고 용산지역의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향토 문화재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던 겁니다 현재도 용산에는 남이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사흘간에 걸쳐서 남이장군 대제를 모셨는데 요즘은요 하루 일정으로 음력 10월 1일에 열리고 있어요 네네 용산의 용문시장 옆 언덕에 있는 남이장군 사당에는요 남이장군을 비롯해서 최영장군 신의도 모셨고요 그리고 호구아시 신의 그리고 천신대감 신의며 토주관장 신의도 함께 모셔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제를 올리기 사흘 전부터 건립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산천동 부군당에서 꽃을 받아와 사당을 돌아온 후에 유교식 제사를 올렸고요 네 거기까지는 무당에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나서서 의식을 진행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이장군 대제꽃이 올려졌고요 그렇습니다 구슬 보면은요 부정거리로 시작해서 장군의 홀령을 모셔오고 거성거리 대신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로 이어지고요 조상거리와 불사재석거리 성주거리 차항부거리며 뒷전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강변에서도 굿을 했는데요 남이장군이 한강변 그 새남토에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부군당 굿을 올렸죠 네 남이장군 대제는 이런 굿을 올린 후인 3일 뒤에 사례제를 행했는데요 굿 때문에 자빈이 사당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을 사죄하면서 무사히 의뢰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주민들이 음복을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남이장군 대제를 마친 후에 용산 주민들은요 경기도 화성시 비복무연 남이장군 묘소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이 남이장군 대제는 지금도 서울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음력 10월 1일 용산 용문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마을구 전통을 오롯하게 담고 있어서 현재 서울시 무용문화재 제20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용산구청의 지역대표축제로 전통을 잇고 있는 남이장군 대제 네 남이장군 신을 모시는 당굿은 서울시 무용문화재 제20호 보유자인 이명옥 당주무녀가 중심이 돼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에 만난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서울시 용산구에 전해오는 남이장군 대제를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김수현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구음신하위 띄워드립니다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아직도 그냥 베트남댁에 있는겨 어따 주문 들어온 과일들 포장해야 할 거다뇨 억순아 복제의 삼촌 응행디가 요번 설에 베트남 친정 간다자뇨 그것이사 도에서 지워놓기로 헌일이자뇨 암은 복과도 째 설 명절을 친정에서 세고 말이야 세피리도 따라간다면서 아이고 그냥 그라고 원을 풀어야지 응행디가 얼마나 그냥 답답했고 나아가 뭐 좀 싸줄라구 그여 그려그려그려 세피리도 마음을 째까놓겄구만 그려 아 베트남 세대기 말이여 가끔 훌쩍훌쩍 우는거 나도 봤단 말이여 아그란디 응행디 야구를 들어본게 아따 베트남도 그냥 짱짱한 여성들이 있더랑께요 어메 그려? 정신없이 들어버렸네 그 야구를 어메어메 뭔 야구디 그라고 있었던겨 아니 베트남에 짱짱한 여성이 누구간디 고로고로 그냥 정신줄을 놨단 말이여 응행디 말을 들어본게 우리 논개 언니랑 맞짱 놀 만치 대단한 여구를 있더랑께요 뭐셔? 베트남에도 논개같은 여성이 있었단 말이여? 응응 어메 누군디? 찌우와우 응? 시상에 그 찌우와우라는 여자가 베트남에 쳐들어온 한나라 군사를 치웠다고 나갔는디 응 코끼리 부대 천명을 끌고 나가서 싸웠다지 뭐셔 어메 어메 아니 여자가 코끼리 부대 천명을 끌고 나갔다고요? 응응 그거 그 베트남의 그 전선의 고향 야구 아니여? 에헤이 찌우와우가 그때 코끼리 부대를 끌고 나가서 한나라 군하고 그냥 싸우다가 싸우다가 패배하자 강물에 몸을 던져 부렸다지 뭐여 응응응응 그대 목에서 응엔티가 울드랑끼? 어따 고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여 베트남에도 우리 논개랑 맞먹는 여장구가 있었단 소린디 아야야 억순아 니는 가만히 있었던 겨? 엄마 참네 다가 가만히 있었겄소 베트남 찌우와우는 강물에 혼자 천명했지만은 우리 농기언니는 외놈 장군을 깍지 끼고 껴안고 남강으로 떨어졌소 그랬더니만은 그냥 그 대목에서 응엔티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진주 남방을 한번 가보고 잡다지 뭐시여 그려그려 이번에 베트남 친정 가면 농기야구도 전해 죽었구만 그려 아야야야 이제 고장해야지 주문 들어온 거 봐봐 아 억순아 상자 갖고 오란 말이여 어여 네 창극 농기 가운데서 적장 안고 물에 뛰어드는 대목을 국립창극단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지역별로 다문화 가정이 친정에 다녀오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서로서로 얘기하며 자기 나라 문화와 역사도 전해주고 말이죠 그러게요 자 이 땅에 시집 온 다문화 가정 세댁들 네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 생각이 얼마나 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애원성을 유지숙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애원성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땅 설고 물 설고 사람 선 이 땅으로 시집하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세댁들 네 네 참 많잖아요 이 땅에는 그렇죠 네 다가오는 설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요 또 친정에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세터민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녘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네 네 고향이 북녘이신 분들도 역시나 네 설명절 분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다녀오세요 네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見て